이거 뭐지? 아이고야, 친구 생겼네. 좋아, 벌써 좋아. 아, 왜 들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거 이름 뭐지? 희! 그렇지. 희! 린! 뿌! 그렇지. 아이고, 기린. 좋아? 아, 할 수 있어. 와, 이럴 때 뿌듯하자, 그죠? 아, 반영. 기린 꼬리 어디 있지, 꼬리? 오, 꼬리 여기 있지. 다리는? 다리 여기 있지. 아, 진짜 많이 컸다, 오늘도. 와, 척척박사네. 기린 코 어디 있어? 코? 기린 코 어디 있지? 다 흘려나? 기린 코. 기린 코. 아유. 어디? 이제 아빠 없어도 기린이랑 놀아, 동생이랑, 알았지? 뿌! 응. 아니, 아빠 없어도 되나 봐요. 어, 지금 아빠 안 보여요. 엄마가 미역국 끓여놓고 가셨대, 운을 주라고. 오. 네. 오. 우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어.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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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지금 반영절로 다 표현을 하네요, 이제. 응, 생선부터. 아유, 좋아. 두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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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좋아도 할 줄 알아? 최고 사랑스러울 때다. 두부, 잠깐만. 두부, 잠깐만. 두부, 잠깐만. 두부, 잠깐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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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저 웃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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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 조금만 기다려. 아빠 먹여줄 거야, 오늘. 오늘은. 잠깐만 기다려줘. 아니, 밥 먹다가 끊겼네. 그러게요. 흐름 끊기면 안 되는데. 강천이랑 장난도 치고. 너무 사랑스럽다.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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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잤어요. 날 기다리고 있었어? 장우도 기분 좋아 보이네요. 아유. 오, 장우 보면서. 이거. 어떤 거? 둘 중에 골라봐. 이거? 알았어. 오늘 유독 준호 아빠가 문우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나요? 그러네요.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뭐죠? 오늘 무슨 날인가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 인사한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인사를 하네요. 좋아. 좋아? 간식 좋아. 이따가 사람들 오면 불을 꺼야 돼. 응? 은우가 이제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날인가요? 아, 벌써요? 감사. 와, 이렇게 작았는데 벌써 두 돌이라니요. 아, 작은 돌을 주워. 잘 먹고, 잘 자고, 신둥이도 너무 사랑스러운 은우죠. 아유, 이뻐. 아이고, 걸음마 땡기 엎그제인데.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진짜. 대한민국을 들썩였습니다. 이거 진짜. 오늘 안 와줄 거야, 오늘? 귀여워. 귀여워. 좋아. 이게 뭔데? 아, 이제 보니까 말도 정말 많이 늘었네요. 그러네요. 자, 오늘은 진짜 조화까지. 아이고. 우와, 왕자님이네. 아이고야. 사람들 오면 세계리 케이크에 불을 꺼야 돼. 근데 은우가 보니까 이거 끌 줄 몰라. 아, 이거 쉽지 않죠? 아, 그죠? 오, 잘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오늘. 아, 뭐 지금 이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국가대표야 돼요. 진짜. 아, 촛불 끄기 연습부터 시키는 아빠는 처음 봤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 이따가 이럴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우에 생일 축하합니다. 자, 박수 딱 치고 은우가 딱 소원 빌어. 눈 감어. 눈 감어. 그렇지. 아니, 눈 뜨지 마. 눈 감어. 아빠처럼 쫙. 아이고, 귀여워. 그렇지. 딱 감고 있어, 이렇게. 딱 감아서 소원 빌어. 소원? 눈 감어. 아이고. 눈 떠. 그리고 이제 딱 불어. 스파르타야. 세게. 불어야지. 이걸 불 줄 알아야 돼. 아빠 눈 변했어요, 지금. 그래. 이걸 불 줄 알아야 돼. 그렇지. 그래. 이게. 힘내. 힘내. 이게 왜 안 될까. 불어봐. 해봐. 해봐. 자, 여기가 절대 포기는 안 하네요. 아니, 지금 분명히 불고는 있거든, 은우야? 너 불지는 알아, 아빠가 보니까. 은우야, 아빠 봐봐. 타겟을 딱 보고. 타겟을 보고. 한 번에. 한 번에. 끌었지요. 세게. 아, 이거 오늘 끌 때까지 합니다, 이거. 은우야, 여기 조금 위에 가고 그래. 포기를 모르는 아빠거든요. 이렇게 45도, 여기. 불어봐. 세게. 오, 좋아, 좋아, 좋아. 바람이 간다. 그렇지, 하긴 여기야. 불어. 그렇지. 했다, 했다. 그렇지. 했다. 귀엽고 해내네요. 은우야, 지금 고개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살짝 울려. 요만. 그렇지. 네. 불어. 진짜 아빠가 대단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나이스. 아, 어쨌든 해냈네요. 이따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와아. 야, 잠깐만. 근데 디즈니브 너무 좋아해, 한 것 같아. 뭐죠, 다음은? 여그인입니다. 아, 이렇게 대가 있구나. 한 번 보다. 어어, 삼촌이 이거 준대. 자, 바로. 그렇지. 우유 먹이기에 도전을 하나요? 아, 욕고 싶지 않은데. 그러게요. 밥 먹으면 얘기해 주고. 이, 좀 불편한데요, 자세가 근데? 상호가, 너가 불편하면 잘, 괜찮은 게. 아, 어머. 너가 불편하면 잘하고 있는 거고. 땀 엄청 나요. 아, 너무 웃기다. 은우가 먼저 말을 건 거예요? 응, 잘하지? 맛있다 한 번만 해주자. 맛있다. 맛있다 한 번만 해주자. 맛있다. 급하시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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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재도전. 실패. 하하하하. 거의 다 먹었다, 진짜. 오, 다 먹었어. 하하하하. 안아줄 수 있어? 트름 시켜야 되거든? 하하하하. 아, 둥두둑이는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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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뜯어진 거야, 그냥? 어. 어휴, 그래도 어디서 보셨네요. 저는 이렇게 높은 데 처음 봐 보지? 엄청 높지? 하하하하, 진짜. 다르다, 공기가 다를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렇게 보니까 너무 크시네요, 진짜. 진짜 조그미 됐다. 오사무선스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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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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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누나 같이 먹자. 준다. 착해라 은우. 맛있다는 안 했는데 조금 어색함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 맛있다. 은누나 이거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지? 맛있다는 잘 안 해주네. 그렇게 하면 안 한다고. 잘 재밌어. 잘 재밌어. 삼촌 고급 인력이야 은우야. 오늘 약속할 거야. 오늘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돼. 고급 인력이시죠. 진짜 높아지겠다. 102m 훨씬 넘는 거잖아요. 올라갈 맛이 나겠는데 저거. 닿겠다 천장에. 다시 해볼게. 해볼게. 한결 은우 표정이 좋아졌어요 진짜. 셋. 은우 좋아한다. 네가 주면서 맛있다 한번 해봐. 맛있다는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은우 맛있다 해주세요. 그만. 아 제발. 진짜 진짜 제발. 해줘 제발. 맛있다. 맛있다. 마. 마. 진짜. 호파. 마. 진짜. 맛있어? 우와. 몇 분만 해드린 거야. 맛있다 해줘. 역시 맛있다 마법은 간식에서 나오네요. 이런 게 뿐이구나. 좋아한다. 안 됐어? 셋. 넷. 아하. 넷. 마. 한 번 더 해 마. 끝내. 듣고 마세요. 딱. 마. 비. 딱. 아 귀여워. 실제로 보면 얼마나 이쁠까요 진짜. 그러니까. 맛있지? 최고? 최고? 응. 최고. 삼촌이 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삼. 마. 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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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기. 따. 사랑. 해. 요. 애교가 오늘 난리가 나네요. 너무 귀엽다. 여기 앉을까? 응. 좋아. 나도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진짜.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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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 둘 셋. 오늘 팬클럽 회원이시네요 지금. 시합 맞힌 기분이에요. 미션 수행해서. 야 오늘 주인공이다. 어? 오늘이 주인공. 이야. 멋있죠 왕자님. 아 정말 든든하다. 아. 아 잘 어울려요. 진짜 왕자님 같다. 네. 하나님 물걸요? 호주 잡고 포샤. 자 어떨까? 어머. 하나님 물걸요? 하나님. 호주 잡고 포샤. 호주 잡고 포샤. 오. 뭐야? 왜왜왜왜. 왜왜왜. 왜왜왜. 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뭐야? 뭐야. 아니야. 내가 뭘 봤지. 로민아 괜찮아. 우리 집이 아닌가. 잘못 왔어. 야 너야.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진짜. 좀 굉장히 있다고는 들었는데. 솔직히.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욕구가 좀. 구돌이니까. 그쵸. 이 기린은 너무 좋아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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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속섭하겠는데. 하하하하. 어떡하지. 괜찮아. 삼촌이. 너무 큰 기린은 싫어하나봐. 어 그래 좀 낫다. 삼촌 봐봐. 이거 봐. 기린 봐봐. 그래 아까 기린이 너무 꼿꼿하게 섰어요 아까는. 귀엽지. 너무 길었어요. 삼촌이. 오늘 생일이라서 저거 준비해서 해준거야. 가서 아이쁘다 해줘. 기린 아이쁘다. 하하하하. 흥흥흥. 하하하하하. 곤이고가인 노는다. 하하하하. 너는 저거 믿을 수가 없나봐요. 하하하하. 계획에 힘agues drowning 소문이ohnIES .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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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자ift grandma. 환영애비아ному 37달리아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알비아șис. 해ASHING방iss. 해주emas.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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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린밥 봐 눈 감아 자 연습한 대로 눈 감아 눈 감아봐 사로잡혔어 기린에게 눈 감아봐 눈 감아 눈 떠 훈련했잖아 사진을 딱 보고 한 번에 딱 올라 거기까지 연습했죠 그쵸 그렇지 4개 딱 정했어 자 하나 둘 셋 한 번에 3개 연습한 대로 과연 하나 둘 셋 한 번에 3개 좀 더 자 한 번 더 좀 더 자 아빠 말했지 살짝 올려 45일 45일 한 번 더 할 수 있어 연습했어 자 1개 딱 정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비살 울렸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돼 힘을 내 너 지금 심폐소선술 아냐? 잘했잖아 뭐야 하하하하 야야야 너 지금 심폐소선술 아냐? 로이가 꺼버렸어요 근데 로이 잘한다 귀여워 자 준비 자 하나 하나 둘 셋 그래 울누 파이팅 하나 둘 셋 할 수 있어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두 번 못하면 다시 내가 할 테다 어 어 어 어 어 거질라 말랑 와 이게 이렇게 마음 조리는 거였나요 다 왔어 은혜야 고마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자전거 생일 축하해 울누야 축하해 사랑해 축하해 와 맛있겠다 진수 성찬이에요 진짜 어 잘 먹을게요 준호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이 드세요 상호 고생 많았다 맞아요 많이 드세요 그니까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우상호 선수가 잘 드시니까 음식도 더 많이 준비해 주셨나 봐요 에ім 어 아요 로이도 잘 먹네 그렇죠 irm 어 오후 아 아 오 기린 삼천 잘 먹네 interest 소식 동물인데 cks 으 아 으 자꾸 쳐다보게 되는 으 으 으 오우 잘 먹어 그렇게 아까 은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셨는데 먹을 때는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지금 아 그러네요 오늘 잘 먹네 오우 잘 먹어 종류별로 진짜 잘 시켰다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드신다 장훈이 너 빨리 결혼하자 갑자기요? 우리 멤버 중에 너만 초과기가 그래도 결혼해볼 만하지 않아? 애 키우니까 형이 마흔 넘었잖아 준호가 부러울 때가 있어 체력적으로 육아도 체력이 없으면 안 돼 못한다고 했잖아 체요 이상형이 누구냐 이상형이요? 어떤 여자야?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어? 궁금하다 이상형 좀 뭔가 그 사람이 좀 존경스러웠습니다 아 외모는? 되게 자세히 얘기 안 해? 외적이었어 외적인가 아 아 그럼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자 오 좋아요 너 내적인 너 외적으로 한번 너가 확실하게 말을 안 하니까 재밌겠다 오우 진짜 재밌겠다 혹시 그 이상형 월드컵 그래서 우승하신 분이 볼 수도 있는데 이라고 해도 그럴 일 없어 볼 일 없을 것 같아 그냥 일단 뭘 더 해보자고 그냥 하는 거죠 뭐 해보자 상욱아 갑자기 삼촌들 진지해졌어 와 상욱이 이상형 월드컵 아이유 아이유 대 아이브 창원 와 진짜 야 은우가 야 야 전부터 어렵다 박빙이다 너무 진지해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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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희 대 김유정 한소희 대 김유정 우우가 아 그렇구나 너 지금 여기서 1등 김유정이지 아니야 아니야 김유정 그렇다 얘네 이 정도로 야 결승이야 신중하게 보고 생각해 김유정 에스파부터 그 중 하나 결승이야 망설임이 없어요 진짜 좋아하시네요 네 실제로 만난 적 있어? 없어요 만나고 싶어? 만나보고 싶죠 영상편지 한 번 해 그럼 영상편지 한 번 해 진짜 진짜로? 진짜 영상편지 한 번 해 진짜 야 김유정님 쇼들 얼마나 좋아하시죠 알고 니가 아 그럼 이거 옷 좀 잘할 거야 기린 옷 입고 지금 영상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김유정씨가 이거 봅니다 이게 다 통일통일 가거든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팬이고요 너무 보고 싶고요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니 저 밑에 저거라도 지웁시다 아 좀 멋지게 해주시지 제 국가대표 태극마크라도 달아주세요 태극마크단 기린이죠 그러면은 팬싱하는 모습도 좀 넣어줘요 진짜 기작진분들이 나쁘시네 나쁘다 나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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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제 진동생이 불러용 고맙습니다 공연 我们